매년 이때쯤 일본에서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참치 경매 소식이 올해도 들어왔습니다. 200kg짜리 참치 한 마리에 무려 1억 4천만원. 이 어마어마한 참치 값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도쿄 최선호 특파원이 설명하겠습니다. 도쿄의 부엌으로 불리는 세계 최대어 시장, 스키지 시장입니다. 새벽 5시, 올해 첫 참치 경매가 열렸습니다. 아우모르산 참다랑우 200kg짜리 한 마리가 최고가인 1,400만엔, 우리돈 1억 4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 낙찰된 참다랑우입니다. 잠시 뒤면 해체 작업을 거쳐서 판매가 시작되는데 1kg에 7만엔, 우리돈으로 70만원 정도나 합니다. 몇 해 전 천정부지로 뛰었던 낙찰가는 일본계와 중국계 스시체인의 경쟁이 수그러들면서 3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올해 갑자기 3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오는 11월 스키지 시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라 올해가 마지막 신년 경매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례 행사처럼 이맘때면 선보이는 이생 마케팅이지만 도쿄 시민들 사이에서는 행운을 비는 일종의 의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키지 시장의 새해 참치 경매에는 긴 불황의 터널이 하루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일본의 소망이 함께 담겨있는 셈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